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런 게 바로 전세 역전이지. 이러붙여! A 거점을 빼앗겼다. 앞으로 5분. C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아주 잘했어. 자네가 앞서고 있군. 차가 van아웃이 적용되게 되었다. 이제 신축을 계속 그저. 대단해! 어허? stronger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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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